요즘에 사건사오가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요즘 올해에 들어서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초장에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올해를 잘 넘겨야 된다고 그랬거든 올해를 잘 넘겨야지 괜찮다고 그랬는데 올해를 저렇게 못 넘기고 있단 말이야 계속 한 해 터지면 또 북에서 또 미사일 날려 사람 저렇게 죽어 이런게 어찌보면 대통령이 되고 취임을 하고 계속 일이 터지는 거잖아 그래서 운기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나라의 운기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 옛날 같으면 이러면 옛날에는 나라 대통령들이 비가 안 오면 기후제도 지내고 나라가 하면 하늘에도 내고 큰 제도 지내는데 나는 까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구슬해서 나라를 좀 재웠으면 좋겠고 운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운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? 어쨌든 하나의 나라의 대통령이잖아 그 사람이 운기를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안 좋으니까 계속 치이잖아 지금 운기가 치이니까 자기를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나라에 의해서 좀 큰 구슬에서 조금 하늘이 노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그분만 사주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걸 잘 풀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운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안 좋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노하신 거 같아 그분이 좀 운기를 좀 확 돌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밝은 기운으로 좀 바꿔서 다시 시작해야 될 거 같아 음